취재 기자와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유철미 기자, 논란 이전에 먼저 짚어볼 것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논의된 게 벌써 20년이나 흘렀잖아요.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간의 굵직한 이슈들 짚어주시죠. 우선 종합경기장은 지난 1963년 전북 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이후에 1981년 전국체전을 위해서 증축됐습니다. 증축 후 40년 넘게 사용하면서 시설이 낡고 특히 안전등급, C등급을 받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지난 2005년 강현욱 도지사와 김환주 전주시장은 당시 전라북도의 소유였던 해당 부지를 전주시에 기부하는 대신 낡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철거하고 그 대체 시설을 전주시가 짓는 이행각서를 체결합니다. 이후 2012년 송하진 전주시장은 롯데쇼핑과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한 대로 대체 시설을 롯데가 지어 기부하는 대신 경기장 부지 53%를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합니다. 하지만 2014년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계획을 바꿨고 다시 우범기 시장이 들어서며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. 네, 2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이제 남은 과제와 우려의 목소리를 짚어보죠. 우선 이번 사업변경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우려하고 나섰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 핵심은 이번 사업 변경을 통해 롯데쇼핑에 대한 특혜가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.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짓는데 총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. 이 가운데 롯데가 부담할 2천억 원을 경기장 부지 27%로 변제, 즉 갚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부지를 매각해 비용을 충당하면 충분히 컨벤션 센터를 지을 수 있다며 전주시가 경기장 부지와 개발권을 오롯이 롯데쇼핑에 넘겨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관련해서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.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. 지방자치단체는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. 그런데 전주시는 전주시의 권한인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롯데쇼핑에 니네가 알아서 다 이익을 얻어라. 손 다 놓아버린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. 1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고요.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죠. 제25조 대물변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. 1항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공영개발을 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 재산으로 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직접 공영개발 부분입니다. 퇴직 전에 관련 사업을 주도해서 추진해왔던 김중석 전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과장은 취재진과 만나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. 김 전 과장은 시행령에 직접 공영개발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마련해 추진하거나 공사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간 주도의 현재 방식은 법 위반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이 종합경기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컨벤션 센터를 지면서 그 컨벤션 센터 진 비용을 그 철거한 종합경기장 땅으로 대물변제 같다는 것은 그 1, 2, 3, 4항에 해당이 없어요. 안 돼요. 그게 문제예요. 이에 대해서 전주시 관계자는 시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또 롯데쇼핑이 시공사가 되는 구조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. 또 남아있는 과제가 있을까요? 네. 앞서 전주시 관계자의 말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절차가 순탄할지는 의문입니다.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라북도와의 이행 각서에 따라서 대체 시설 건립이 마무리돼야 전주시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기존 종합경기장 부지의 용도가 폐지돼야 롯데 측에도 대물변제가 가능한 겁니다. 현재 진행되는 육상경기장, 야구장, 컨벤션센터 건립 등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전반의 스케줄이 빡빡하게 맞물려 있어 어느 것 하나라도 틀어지면 사업 전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.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위험요인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유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